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,656명이 발생했고,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,84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2,000명에 육박했습니다. 이에 따라 제주역 누적 확진자 수는 28만 6천 명을 넘어섰고, 만 230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. 현재 도내 위중증 환자는 1명, 병상 가동률은 29%입니다. 한편 도내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3차 65%, 4차는 11.7%입니다.